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이란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부를 정리,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전산세무역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을 하실 때 그 결산은 수동결산 붕괴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한 자동결산 붕괴를 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장부를 마감하고 마감 후 2호를 이용하여 차기 연도로 단기 자료를 2호시켜 해당 연도의 회계처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시험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결산정리사항이 나오는 결산정리 붕괴가 되겠고 전산세무회계 1급의 그 결산정리사항을 하는 절차가 수동결산 붕괴와 자동결산 붕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결산 붕괴는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붕괴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동결산 붕괴라고 합니다. 즉, 메뉴에 해당되는 자료를 넣고 메뉴 위에 있는 F3 점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예 라고 하면은 그 메뉴에다 입력한 자료들 자동으로 붕괴를 해서 일반 점표에 추가합니다. 따라서 붕괴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결산 붕괴에 해야 될 내용이 이 메뉴에서 다 제공되면 좋겠지만 실제는 전부 다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메뉴에서 제공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제공하지 않는 나머지 결산 붕괴는 직접 사용자가 수동으로 일반 점표 입력에 붕괴를 하여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를 수동결산 붕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산시에 정리해서 붕괴해야 되는 그 사항 중에 결산자료 입력이 닿아야 되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라고 생각하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과 관계돼서 첫 번째 기말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이라 하면 기말 상품, 기말의 제품, 기말의 온재료, 기말의 제공품 등을 말하는데 그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서 팔려나가거나 제품 만드는 데 쓴 그런 붕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붕괴를 기말 재고자산 붕괴라고 합니다. 그 재고자산이 하나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결산 붕괴를 이용하시는 게 빠릅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결산시에 붕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붕괴하는 게 감가삼각비 붕괴입니다. 세 번째 대순충당금 설정 붕괴가 있고요. 네 번째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붕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인세 비용 즉 법인세 등 붕괴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가 자동이므로 이 다섯 가지가 아닌 것은 수동으로 즉 여러분이 일반전표 입력 학습판 그대로 일반전표에 12월 30일을 치고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동결산 붕괴를 먼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결산 붕괴 메뉴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산정리사항 붕괴를 먼저 하고요. 즉 수동결산 붕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산자로 입력해서 자동결산 붕괴가 지원되는 그 해당되는 회계처리 작업을 할 내용의 자료를 넣고 점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즉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을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결산 붕괴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과 비용의 발생 붕괴입니다. 자 수익이 발생되면 12월 31일까지 즉 결산일까지 보금기간 말까지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회계처리 하셔야 되고요. 그 회계처리를 위해서 대변의 수익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은 발생은 됐으나 아직 회수일이 아닙니다. 그 수익은 다음 년도 회수할 것이고요. 12월 31일까지 결산일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으나 회수일이 아닐 때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 시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이 미수수익입니다. 당대자산입니다. 비용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그 비용을 이름을 쓰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자다. 그럼 이자 비용 쓰시고 그 지급일은 다음 년도일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비용 사용합니다. 이 계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수익인데 회수일이 다음 년도다 그러면 다음 년도 회수한다고 다음 년도 회계처리하는 게 아니라 올해 발생된 수익이기 때문에 올해 회계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수가 올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수수익을 잡는 것이고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고 지급은 다음 년도에 지급하기로 했다 라고 되었을 때 발생은 됐는데 지급은 다음 년도라고 그래서 다음 년도 회계처리하면 올해 발생분이 다음 년도 비용처리되는 일이 발생되므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비용처리하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미수수익이고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이연분계가 있는데요. 올해 수익과 올해 비용 올해 수익처리하고 올해 비용처리한 것 중에서 올해 수익처리하고 올해 비용처리한 것 중에서 다음 년도 거가 반영되어 있을 때 올해 수익에 다음 년도 수익이 있거나 올해 비용에 다음 년도 수익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올해 수익 비용에서 빼서 다음 년도의 수익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년도로 넘겨서 처리한다고 해서 이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계정과목으로 수익과 관계돼서 올해 수익 중에서 다음 년도 수익이 있다 그러면 선수수익을 사용해서 수익에서 빼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수익이 이자수익이다 그러면 수익에서 빼야 되니까 그 수익을 차변에 써서 수익을 감소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을 대변에 쓰는 겁니다. 선수수익은 부채죠. 그 다음에 비용에 의한은 올해 취급한 비용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내년분 비용을 취급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올해 비용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처리한 것 중에서 내년분 비용이 있다 그러면 빼야 되니까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다 그러면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므로 대변에 쓰고요. 이게 차변에 선급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 이름을 보면 비용을 미리 제급했다 이런 뜻이죠. 이거 당자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과부족 정리분계가 있는데요.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을 때 정리하는 분계입니다.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회계연도 중에 현금과부족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인이 밝혀지면 밝혀진 원인의 개정감옥으로 대체하는 거고요. 12월 31일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현금과부족 관계돼서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분은 자비구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부족했을 때 현금과부족 차별을 쓰는 것이므로 결산시에 대변으로 옮겨서 없애고 잡손실로 그 비용을 바꿔주시고요. 현금과부족 계정에 현금 잔액이 많으면 대변의 현금과부족을 쓰는 것이므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차변에 쓰고요. 그 자리에다 자비구를 대체하는 겁니다. 결국 현금과부족 계정은 결산일이 되면 전부 없어져야 되는 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주의할 점은 현금과부족으로 회계처리한 이렇게 안 나오고 12월 31일 현재 현금이 부족하다 원인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 현금 부족분 또는 남는 분에 대해서 결산시에 즉 지말에 부족하다 또는 남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현금과부족으로 처리하지 않고 결산일임으로 즉시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것은 자비구로 처리하는 겁니다. 즉 현금과부족은 회계연도 중에 부족하거나 남는 것을 회계처리 해뒀다가 그 원인이 밝혀지면 그 사이에 대체해서 없애버리고요.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에 그 계정을 없애기 위해서 잡손실과 자비구로 대체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모품요. 소모성 소비제를 말하는 건데 그거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구입시에 비용으로 처리했느냐 자산으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결산시에 정리하는 분계가 달라집니다. 최초 구입시에 비용으로 처리했고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 회연도에 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미사용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빼고 빼야 되니까 대변에 쓰는 거고요. 소모품이 자산으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최초 구입시에 자산 잡았다면 결산시에 쓴만큼은 쓴만큼은 자산에서 빼서 비용 잡아야 되니까 쓴만큼을 차변의 소모품비로 잡고 자산에서 빼는 겁니다. 최초 구입시 비용 잡았느냐 또는 자산 잡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짐으로 지문을 잘 읽고 회계 처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기 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 평가 분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공정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 즉 시가 주가가 올랐어요. 이런 거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 주가가 올랐을 때 거기 관련되어 있는 오른분 즉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의 차익이 올랐는데 그 오른분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후로 매도가능 증권은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후로 각각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떨어졌을 때 즉 작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각각 회계 처리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 화폐성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는 결산 시에 평가하도록 되었는데요. 그 평가를 위해서 12월 31일 현재 환율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외화 환산 이후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장기 차익금은요 결산이 현재 그 상환일이 1년 이내가 되면 유동 부채인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장기 차익금의 상환일이 즉 다음 연도까지 다 갚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동 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유동 부채의 계정 과목인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회계 처리가 차변의 장기 차익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결산일이 되면 가계정이므로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서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여덟 가지 사항이요 여덟 가지 사항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지원하지 않는 결산 시에 해야 되는 분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개는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상단에 점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일반 점표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분개가 되는 자동결산 분개 사항입니다. 자동결산 분개 사항의 첫 번째 기말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 먼저 남아있는 온재료 그 다음에 만두단 남은 제공품 그 자료를 넣어주시면요 해당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당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고 남은 제품의 자료를 넣어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원가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 회계 처리를 사람이 하려면 해당되는 자료를 찾아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상품이라면 상품 매출 원가로 대체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강가상각비 분개는 차변의 강가상각비 대변의 강가상각류계 유형자산이라면 무형자산이라면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무형자산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분개는요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전액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매출 채권인 경우에 만약에 기타채권이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잔액이 일부만 그 부족할 경우는 그 부족분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그 다음에 많을 경우에는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결산시에 전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추계한 퇴직금을 설정하는 분개로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 분개는요 차변의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 대변의 미리 낸 선납세금 나머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 년도 12월 31일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다음 년도 3월이므로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를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5가지가 자동결산 분개사항이구요 이 자동결산 분개사항을 여러분이 일반 점표에 수동결산 분개사항처럼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 메뉴를 만든 회사에서는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동으로 분개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메뉴에다가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넣지 않을 경우 그리고 수동결산 분개처럼 일반 점표에 넣었을 경우 시험시에 틀리게 하진 않습니다. 즉 자동결산 분개는요 사용하고 안하고는 수험자 선택사항이죠. 그런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메뉴로 배우는게 목표인데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다면 프로그램을 배우는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메뉴를 사용하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기출문제까지 풀이가 다 이루어질 때 항상 이 메뉴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료를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분개가 되는 사항이고 그 다섯가지 항목에 방금 말한 그 다섯가지 항목에 메뉴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띄우고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결산자료 입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30일에 결산 정리 분개해야 되거나 수정 분개해야 될 사항을 갖다 놓고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지 않는 모든 분개를 일반 점표에다 먼저 입력합니다. 이를 수동 결산 분개라고 합니다. 그 분개가 끝나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날짜는 반드시 1월부터 12월을 치십시오. 자 그리고요. 첫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그 분개하기 위해서 데이터 누르는 곳을 가르쳐드리면 회계 1급이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조하고 관련되어 있는 재고자산부터 연두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쓰고 남은 재료는 기말 온재료 재고액의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에 만들다 남은 제공품은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의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기말에 팔고 남은 제품 재고액이 있다. 그러면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온재료 제공품 제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품도 나올 수가 있는데 상품은 기말 상품 재고액란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고 남은 상품 팔고 남은 제품 쓰고 남은 재료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그것을 장부에 있는 데이터로 반영을 해가지고요. 팔린 거 제품 만드는데 쓴 것을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만약에 제조하고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경비에 제품 배출 원가의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자산 선택하시고 결산 반영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판매관리 쪽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다라고 그런다면요. 좀 아래로 내려가시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있고 거기 쪽에 좀 보시면 4번에 감가상각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감가상각해야 될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이라면 그 밑에 보면 무형자산 삼각비가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무형자산을 선택하시고 결산 반영 금액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해서요.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해서 결산제로 입력 버튼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데요.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채권 잔액 확인하고 거기에 곱하기 대손추정률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회계처리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프로그램에서는 상단에 F8 대손상각을 누르면 자료를 다 가져다 놓고 이거 확인해보고 맞는지 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대손율이 1% 제시되고요. 따라서 시험에 1%를 하라고 그런다면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고 2%라 그러면 2%만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 잔액은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채권권은 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있다면 12월 30일 현재 채권이 있다면 그 대손충당금 설정할 채권이 있다면 그걸 프로그램이 끌고 옵니다. 끌고 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보시고요. 그 채권 중에서 두 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것이다. 그러면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지워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산 반영을 누르는 겁니다. 그 지우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외상대출금 하나만 대손충당금 설정할 것이고 나머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스페이스 바 엔터 스페이스 바 엔터 스페이스 바 엔터 스페이스 바 엔터 이렇게 해서 다 지우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눌러보겠습니다.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그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메뉴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대손상각인데요. 해당되는 채권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그 숫자를 보고 그것보다는 이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과 관계되는 것은 판관비 쪽에다가 넣겠지만 대손상각비니까 기타 채권은 영업의 비용 처리되어야 되니까 혹시 기타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설정이라면 영업의 비용에 영업의 비용에 영업의 비용에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상각 이 부분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여기다가 넣게 됩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은요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설정할 금액이 음수다 라고 그런다면 즉 음수라 하면 설정할 금액보다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이 많을 때 음수로 계산하면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즉 채권자료 곱하기 대손추적률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했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은 거죠. 그럴 경우 이 음수로 회계처리하시면 시험 보실 때는 오답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음수로 회계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결산자료 입력 버튼에서 음수로 나와서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하시면 절대 안되겠고요. 따로 일반점 배입력이 가셔서 당과 같이 수동으로 분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써놨죠. 당구장 표시에서 이 분개를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은요. 그 직원이 생산직 직원이다. 그러면 노무비의 퇴직급여란에다 넣는 겁니다. 퇴직급여란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고 넣으셔야 되고요. 판매 관리 파트의 직원들이다. 그러면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 금액은 설정한 금액은 퇴직급여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퇴직급여 가로전입액의 결산 반영 금액이다. 넣는 겁니다. 이 자료도 상단에 퇴직충당 이 버튼을 누르면 그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 지문에서 제시된 퇴직급여 출계액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잔액을 확인하고 처리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퇴손상각이라던가 퇴직중당 이 버튼이 싫으시면 본인이 직접 조회하셔서 계산기로 계산해서 넣어도 상관없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넣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법인세 넣는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 하고 관계되어서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되어야 되는데요. 선납세금으로 쓸 금액은 선납세금 자리 결산 반영 금액에 넣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에서 그 선납세금을 자동으로 조회하므로 그 왼쪽에 있는 이 금액을 그대로 가져다가 오른쪽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지급세금은 전체의 법인세 비용을 시험문제 출제자가 써줌으로 그 전체의 법인세 비용에서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를 여기다가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가 추가계상액이라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다 넣어놓고요. 자료는 하나 넣고 추가 누르고 하나 넣고 추가 누르는 게 아니라 추가를 누르면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일반 전표에 회계처리해서 추가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꺼번에 자료를 다 넣어놓고 F3 전표 추가를 눌러서 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미리 입력한 수동결산 그 붕괴하고 여기 추가로 자료를 넣은 거하고 합쳐져서 최종 붕괴가 완료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이 버튼을 이 버튼을 그 눌러주면요. 그 추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딱 해볼게요. 추가를 하면서 일반 전표 입력에 회계처리를 할 때 자기가 한 거는 결차, 결대로 이렇게 처리된 겁니다. 보세요. 결차, 결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결차하고 결대는 결산시에 사용되는 그 회계처리다 라고 말한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분개를 이렇게 할 때 차변대변 12월 31일자로 단기매비중권 평가하고 외화평가하고 이런 건데요. 차변대변 이렇게 시험 보실 때 넣으시면 되고 이걸 결차, 결대로 넣어도 되지만 5번, 6번 넣어도 되지만 시험 보실 때는 3번, 4번 넣으십시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자료를 넣다가 사람이니까 실수로 자료를 잘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상단에 결산분개 삭제를 눌러야 됩니다. 삭제하면 기존의 일반전표에다가 이 자료를 회계처리해서 집어넣는 것을 다 지웁니다. 다 지우기 때문에 다시 입력해서 그 자료를 다시 전표 추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 결산분개 삭제 버튼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작업이 이제 끝나면요. 그 다음 단계는 입력작업이 전부 다 끝났으므로 재무제표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한 겁니다. 작업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재무제표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한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이 끝났으니까 올해의 자료를 다음 연도로 차기로 이월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다 그러면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눌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처분계산서를 누르고 재물상태표를 눌러가는 겁니다. 즉 제손이 제순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해당되는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넘어가요. 즉 제조원가 명세서를 눌러서 12월을 치시고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게 되고요. 이 금액을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면 이렇게 누르고 들어왔어요. 12월 치고 들어오면 이 금액이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요. 매출원가 자리로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눌러요. 2단계로 누르고 12월 치면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그 매출원가가 매출원가가 단기제품 매출원가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 12월 치고 그 금액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나오게 된다면 그 금액이 넘어오는 겁니다. 보시는 대로 여기 나와있네요. 7,115만 400원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가서 12월 치면 그 금액이 넘어오는 겁니다. 가서 넘어왔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좀 삭제를 해서 지금 지워진 건데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고 나면 단기순익이 산출이 되죠. 단기순익이 산출이 되고 그 단기순익을 다음에 넘기기 위해서 이익여금처분계산서를 누릅니다. 그 단기순익이 나오면 이익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예정일을 입력하시고요. 처분예정일을 입력하시고 처분예정일을 하면 이익여금처분계산서는 결산시에 작성되는데 이 처분은 다음 연도에 되는 거니까 2016년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할 예정일을 임의적으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엔터를 치고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익이 넘어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올해 우리 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 처분할 금액을 밑에다 넣는 겁니다. 시험에 이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기분 잉여금처분계산서에도 나오지만 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기에 혹시 임의정립금 등을 쓰고 남은 게 다시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여기다 계정과목 한글로 투자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혹시 현금배당이 있었을 때 현금배당의 10분의 1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최소한 금액으로 설정하시고 그러면 현금배당을 보시고 10%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6 점표 추가 버튼을 눌러요. 이 버튼을 누르면 손익계정으로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정으로 들어가서 수익비용 계정이 마감되고요. 손익계정의 그 차액이 손익계정의 그 차액이 미처분 이익인여금이 돼서 자본의 재무상태표 자본의 미처분 이익인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 버튼을 누를 때 이 버튼을 누를 때 이 밑에 써놓은 거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익인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 연도 즉 2016년 2월 18일날 주주총회를 해서 배당결위를 받겠다고 그러면 이 연도 회계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단에 그 점표추가 이 버튼은요. 회계처리 해서 추가하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회계처리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금액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 단기 손익이 넘어왔기 때문에 드디어 수익과 비용은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 수익비용 계정 마감하고 손익으로 넘기고 여기에 있는 미처분 이익인여금을 가지고 재무상태표 자본이 넘겨서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연도 2호시켜야 되거든요. 그 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론편에서 말씀드린 건데 넘어가는 과정 말씀드렸죠. 그 기능을 하는 게 이 F6 점표추가 버튼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일반 점표에 그 수익비용 계정 마감을 회계처리 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회계처리 돼야 되거든요. 그 회계처리 하는 게 나와요. 보세요. 수익비용 계정이 다 마감됐어요. 비용계정 마감하는 거 보입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계정 마감이 다 끝났으니까 수익계정 마감 이게 보이고요. 그걸 미처분 이익인여금으로 회계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미처분 이익인여금은 다음 년도에 가서 처분된다고 이효이익인여금으로 이효이익인여금으로 된 내용이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로 이동을 하게 돼서 자료가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자료가 마감 위혈 버튼을 누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효이익인여금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하나의 버튼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버튼이 얼마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 12월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12월치고 각각 빠져나온 다음에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지문에 제시된 단기처분 예정이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을 하시는 건데 문제가 이것만 작성하라고 그러면요. 그냥 이것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표추가를 원래 눌러야 되지만 누르지 않아도 맞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사용방법은 아니니까 습관을 좀 들이켜야지 좋습니다. 제손 이재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고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반드시 전표추가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작성하러 들어갔는데 이 문제처럼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장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전에 백업 데이터 만드신 분이 저장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오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시험에서 될 수 있으면 출제자가 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낸다면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정도 그 칸에다가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의 10% 즉 10분의 1 이상 적립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을 시험 문제 출제자가 낼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감의 유효 버튼을 눌러야 돼요. 프로그램 사용자는 그래서 올해 거가 이제 올해 거가 내년으로 차기로 유효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들어와서 마감 실행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가 전부 다 다음 연도로 유효이 됩니다. 마감 실행 버튼을 눌러서 예 하면 다음 연도로 쭉 유효되는 과정이 보이죠. 프로그램이 좋은 점은 이게 취소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감됐다고 나오고 마감되면은 이제 올해 작성한 재무제표는 다 이쪽으로 넘어와요.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지금 왔고 회사 등록에 가셔서 회계 기수만 한기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6기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연도 또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 다음 연도에는 곧바로 일반 점표 입력 매입 매출 점표 입력에다가 거래 자료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결산제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점표에다 결산 수동으로 하는 거하고 즉 결산 수정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여분 처분 계산서에 데이터 넣는 거 이 정도로 나오므로 이 부분만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입니다. 자 문제 그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1번까지는 결산제로 결산자로 입력해서 지원하지 않는 결산 수동 분계 사항입니다.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몰아놨어요. 시험 볼 때는 섞어서 나와요. 결산자로 입력 사항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점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직접 회계 처리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수동 결산 분계라고 그래요. 그렇게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12번부터요. 나머지 17번까지는 전부 다 결산자로 입력해서 지원되는 결산 수정 분계 내용들입니다. 1번부터 11번을 일반 점표 12월 31일자로 넣고요. 나머지 결산자로 입력해서 해당 데이터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 12월 31일자에 입력하시는 겁니다. 1번 문제 입니다. 1번 문제 12월 31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단기분 경과이자를 이식하다. 단기분 경과이자라 하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이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발생된 분은 이자수유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자 받는 날이 다음 연도일 때 써야 되는 계정이 미수수익이죠. 그러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이 됩니다. 금액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예금기간을 잠깐 보시면 올해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2일까지고 매년 이자는 3월 31일날 지급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지금 경과된 이자고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5천만원 곱하기 10% 1년 했을 때 10%인데 지금 1년이 된 게 아니고 4월부터 12월까지 된 것이고 따라서 4월부터 12월까지 면 9개월이죠. 문제 푸실 때 올할 계산 할 것으로 나옵니다. 거치문회처럼 그러면 5천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9 나누기 12 즉 9개월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375만원이 나와요. 이 375만원이 올해 4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 수익이 됩니다. 그 돈은 다음년도 3월 31일날 다음년도 그 3개월분하고 합쳐서 3월 30일날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이 다음년도에 수익처리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는 올해 수익처리하고 다음년도 거는 이자 받았을 때 3월에 3개월분을 더 추가로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결산시에 그 발생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변의 미수수익 375만원 대변의 이자수익 이렇게 들어갑니다. 2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2015년 2015년 4월 1일 강동상사의 3억을 2017년 3월 31일까지 대여하고 연 12%의 이자를 매년 3월 31일 수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결산서상에 반영하시오. 그럼 이자는 오랄계산하고 거래처를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거래처를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앞에 가고 똑같네요. 3억 곱하기 12% 4월부터 12월까지가 지금 발생된 거고 발생된 거고 경과된 거죠. 9개월 나누기 12개월 그러면 2700만원이 되겠죠. 미수수익 이자수익 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2015년 7월 1일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로 1200만원을 자기압수표로 받고 전액 손수수익으로 해결처리했다. 중요표시해야 될 거는 임대료로 처리하지 않고 손수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부채로 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결산시에 수정분계를 해야 돼요. 임대료로 잡아도 수정분계 하는 거고 수익 잡아도 선수수익으로 잡아도 수정분계 하는 겁니다. 단지 단지 계산하실 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먼저 선수수익으로 전부 다 잡았다면 내년도 수익 내년도 내년도 수익으로 다 잡은 것이므로 올해 발생된 수익을 결산시에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올해 발생된 수익이라면 7월부터 12월분에 임대료가 결산서상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영을 위해서 선수수익에서 올해 발생된 임대료만큼은 빼야 되고요. 절반이니까 600만원이 되겠죠. 대변에 수익처리가 돼야 돼요. 임대료로 돼야 됩니다. 선수수익으로 잡았을 때 그 받은 돈에 대해서 만약에 현금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수익 잡는 것이므로 그 선수수익 발생된 분만큼은 내년도 수익이니까 발생된 만큼 제외하고가 내년도 수익이니까 발생된 만큼을 결산시 빼야 되는 거거든요. 빼야 되니까 차변에 선수수익을 쓰고 그다음에 발생된 부분을 대변에다 임대료 들어가야 돼요. 즉 올해 올해 1200만원을 받아서 선수수익 잡았어요. 수익 안 잡은 거죠. 부채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결산이 되면 올해 발생분 7월부터 12월까지를 수익 잡아야 되고 계정이 임대로 임대로 잡고 나머지 1200 중에서 600만원만 내년치 수익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산일 현재 처음에 1200 잡은 거에서 600을 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부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올간 기술질을 생산부서에서 1년 전기구독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구독비용 60만원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전액 선지급 하였음 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자산 처리했네요. 선급비용으로 그러면 앞에 3번하고 비슷한 스타일인데 전부 다 선급비용으로 자산 처리했음으로 12월 30일 결산일이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신문 구독과 관계되는 이 발생분은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10 11 12 3개월분이죠. 그래서 60만원 60만원 미리 준거에 대해서 3개월분은 올해 비용 처리하고 3개월분은 올해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나머지 분만 선급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전액 선급비용 처리됐으나 3개월분은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비용 처리 잡아줘야 되고요. 나머지만 내년치 비용 준거죠. 내년치 비용 나머지만 준거는 결산일 현재 결산일 현재 1월 1일부터 9월 30일 것까지 1월 1일부터 9월 30일 것까지 분만 내년에 선급비용이 돼야 되니까 올해 60만원 중에서 3개월분을 빼야 된다는 말이에요. 빼서 차별에 도서인쇄비 지금 잡지죠. 잡지 정기구독한 기술지니까 15만원 이 15만원은 6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10이 안갑니다. 10 11 12 3개월분 10 11 12 3개월분 비용 처리 들어가는 거고 이걸 전부 다 자산 잡았으니까 자산에서 그걸 빼야 되죠. 이렇게 15만원 뺀 나머지만이 12월 30일 현재 내년치 비용 지급된 것이죠. 3개 처리할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비용 처리했다는 말은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다 이런 말이에요. 올해 전액 비용 잡았는데 기간 경과 안된게 40만원이다. 4번하고 5번의 차이를 주의하셔야 돼요. 4번은 전액 자산 잡았고요. 5번은 전액 비용 잡은 겁니다. 그러면 5번 문제는 전액 비용 잡았으니까 비용 중에서 내년치 게 있다 그러면 빼야 돼요. 내년치 40만원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올해 비용이 내년치 까지 지금 반영되면 안 되니까 보험료 중에서 40만원 을 빼야 돼요. 보험료 에서 40만원 빼려면 보험료 는 대변에 써야 되고 차변에는 선급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0만원 대변에 선급비용 아 대변에 보험료 821만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올해 전액 비용 잡은 것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거는 올해 비용에서 빠져서 정확하게 올해 거만 보험료 처리되고요. 나머지 40만원 내년 증거 중고하다가 선급비용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문제가 이런 스테로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 처음에 자산 잡았느냐 처음에 비용 잡았느냐 에 따라서 결산시에 수정분개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선급비용만 가지고 가면 처음에 전부다 자산 잡았다면 결산시에는 쓴 만큼 자산에서 빼서 비용 잡아야 되고 처음에 전부다 비용 잡았다면 결산시에는 아직 경과가 되지 않는 그만큼은 즉 내년 내년거죠. 내년거 만큼은 비용에서 빼서 내년 집 내년 집 내년 넘겨서 내년 넘겨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넘기기 위해서 비용 미리 준거는 선급비용으로 자산 잡는 거죠. 이 수익에 이언 수익에 발생 비용에 이언 비용에 발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생각을 하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6번 보겠습니다. 전기말 금화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익금 중에 500만원이 2016년 내년이죠. 1월 20일 만기가 도래한다. 1년 내에 지금 갚아야 되는 것이므로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장기차익금 이 금액을 빼서 빼서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또 결산시 혹시 회사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수정분개가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단기차익금 중에는 주식회사 연재 외화 단기차익금 천만원 이게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때 차입 당시에 환율이 만달러 차입한 거니까 천만원 곱하기 만달러 하면 천원이었네요. 근데 지금 환율은 1100원 가고 있습니다. 돈을 지금 빌려 쓰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회사가 나빠지는 거요. 불리해진 겁니다. 즉 환차손이 발생돼요. 그러면 결산시에 그 105원 오른 만큼이 손해가 되는 거고요. 그 손해 이름이 외화 관련해서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은 100원 곱하기 만달러 하는 것이므로 100만원이 되겠죠. 100만원 만큼 갚아야 될 단기차익금이 증가된 거니까 단기차익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채무임으로 거래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현원과 기말 공정가치는 단과 같다. 라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주식회사 한성의 보통주가 2000주고 만원에 취득했는데 12000원 됐죠. 평가이익이네요. 강화는 8000원에 취득했는데 만원 됐죠. 평가이익이고 주식회사 도전 15000원에 구입했는데 15000원이니까 이거는 평가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금액이 똑같아서 그럼 두 개가 평가이익이 발생됩니다. 두 개를 몰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시험 보실 때 차변의 단기 매매중권 전체 금액 700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중권 평가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금액 계산은요. 첫 번째 한성권은 2000주 곱하기 2000원 그 다음에 강화권은 1500이죠. 1500주니까 1500주 곱하기 2000원 각각 2000원씩 올랐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9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장부상 현금 잔액은 3524만 5450원이나 실제는 3523만 2780원이다. 지금 부족하죠? 결산시에 이거 현금 실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산시에 현금 실제 파악을 했을 때 부족하다 그러면 즉시 잡손실로 처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현금 과부족 계정에 있는 거다 그러면 침문에 써주죠. 현금 과부족 계정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이고 출금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잡손실 그 차액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돼요. 12,670원이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당사는 영업부 당사는 영업부에서는 소모품 구입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하고 결산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산해 오고 있다. 소모품 구입할 때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면 결산시에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소모품비에서 빼서 자산으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0일 결산일 현재 12월 19일자 가수금 300만원 내역이 당과 같이 확인되었다. 가수금의 내역이 확인되면 그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가수금 써서 없애야 되고요. 300 그 내역이 밝혀진 걸 대변했으면 되는데 첫 번째 제품 매출을 위한 계약금이다 그랬으니까 선수금 되겠고 되겠고 50 나머지 외상 매출금 이라고 되어 있네요. 외상 대금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하시면 일반점 비용력에 넣어야 될 사항들이 다 입력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넣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비용의 이연에 사용하는 미수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그 다음에 선수수익 선급비용 특히 선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최초 지급을 했을 때 선수수익 선급비용으로 잡았느냐 아니면 수익 비용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 하실 때 계산하는 방법이 앞부분을 계산한지 뒷부분을 계산한지 뒷부분을 계산하고 앞부분을 계산한지 그런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자리를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12월 31일 치고요. 1월부터 12일 치고요. 죄송합니다. 1월부터 12일 치입니다. 결산자료 입력해서 1월부터 12일. 설정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아니요를 하십시오. 그리고 넣는 자리는 이렇습니다. 기말의 온재료 나오면 기말의 온재료 란에다 넣고 이렇게 기말의 제공품이 나오면 기말의 제공품 란에다가 넣고 그 글자 잘 보고 넣으시면 돼요. 기말의 제품이 나오면 기말의 제공품 란에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삼각비 넣는 게 나와죠. 13번 13번에 영업부의 비품 감가삼각비하고 공장 기계장치 감가삼각비가 있는데 공장 거는 경비의 일반 감가삼각비 기계장치에다가 넣고 참고로 대부분 감가삼각비 금액은 제시가 많이 돼요. 영업부권은 아래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감가삼각비에 해당되는 비품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과 관련해서요. 개발비 감가삼각을 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형자산은 프로그램은 직접법으로 삼각이 되기 때문에요. 직접법으로 삼각함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개발비 무형자산 건은 아래로 내려가시면 무형자산 삼각비 개발비 란에다가 해당되는 삼각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메뉴만 메뉴 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나오는데요. 당사는 기말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한다. 그런데 단 아래자료로 보고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문구가 없으면 상단에 F8 대손삼각 버튼을 눌러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문구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대손삼각란에다 놓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요. 5 5 곱하기 1% 빼기 10만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490 그 다음에 1억 곱하기 1% 빼기 80만원 이렇게 하는 거죠. 20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퇴직급여와 관계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기말 생산부 직원에 대한 단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금액 그걸 전입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산부는 800 총무부는 500 이라고 되어있네요. 자리에 오는 게 목표니까 메뉴를 잘 보세요. 노무비의 퇴직급여라니 생산직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자리입니다. 800 그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퇴직급여가 총무부 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 금액입니다. 500 자 마지막으로 법인세 보죠. 법인세 전체 비용 560 이다라고 되어있고 이렇게 써줍니다. 중간에 인합한 거는 60만 원인 지금 이거는 앞에 데이터하고 안 맞는 건데요. 시험시에는 크게 안 써주고 혹시 써주면 맞아요. 데이터가 우리가 앞에 전표 입력 그 문제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문에 맞춰서 쓰면 돼요. 60 자 그 다음에 560에서 60을 빼니까 나머지 500 그래서 560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입력하여 놓고 그 다음에 상단에 F3 전표 추가 버튼을 꼭 눌러야 됩니다. 이거 누르지 않으면 회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틀리게 돼요. 이거 누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누르는 겁니다.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결산과 관계되는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 중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온다면 이 날짜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란에다 직접 입력하는 게 나오니까 잘 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결산 및 재무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